강서구가 수도권의 새로운 거리 두기 4단계 시행에 따라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선별진료소는 평일 밤 9시까지 연장 운영하고 제2임시선별검사소도 추가로 운영합니다. 강서보건소 선별진료소는 기존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의 운영시간을 오전 9시에서 밤 9시까지 연장합니다. 또 주말과 공휴일은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로 3시간 연장 운영하며 하루 평균 800명에서 1,000명까지 검사가 가능합니다. 또 이대병원 옆 마곡 8구역 공영주차장에 코로나19 제2임시선별검사소를 추가로 개설했습니다. 운영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주말과 공휴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입니다. 강서구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코로나19 역학조사와 자가격리자 관리 등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입니다.